구름도 원체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또 제주도의 구름 또 볼만하고요. 김 기자는 영혼이 참 맑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화순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 금모래 해변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입니다. 제주도정이 황우치 해변 백사장을 복원한다면서 지난 2018년 황우치 해변에 22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레미콘 3,600대 물량에 달하는 모래 대부분이 보건사업 종료 약 두 달 만에 파도에 모두 쓸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무투표 당선자인 김창식 의원이 아니라 경쟁을 거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 결국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나요? 삽질의 삽질. 화순환입니다. 화순환이요? 네. 제주의 자연. 특히 요즘 같은 날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해변의 경우 말이죠. 많이 햇빛도 좋고 뜨겁지만요. 그리고 구름도 원체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또 제주도의 구름 또 볼만하고요. 바닷가에 가서 여름철에 보면 또 굉장한 장관인데. 김 기자는 영혼이 참 맑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빼어난 풍광이라면 화순 해수욕장 그러니까 화순 금모래 해변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순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 금모래 해변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래 해변을 갖다가 매립을 하려고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화순 금모래 해변뿐 아니라 화순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해변 경과는 물론 바닷속 환경까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화순환 앞바다 그리고 바로 옆동네죠. 사계리 앞바다의 해삼, 성게, 소라 등의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 공간이자 그리고 어류들이 알을 산란하는 산란장인 바위들이 모래에 파묻혀버린 겁니다. 모래에 파묻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순환 2단계 개발 사업을 통한 방파제 축조 등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화순환 인근 어장 모래퇴적 원인 조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서 들여다봤는데요. 길다란 화순환 방파제를 쌓은 뒤에 황우치 해변의 모래의 유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황우치 해변 모래의 유실이 급격히 증가했다 말씀하셨잖아요. 화순 금모래 해변은 알아도 황우치 해변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화순환 방파제 안쪽 산방산 바로 밑에 있는 모래 해변이었습니다. 용머리 해안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산방산이 바로 뒤에 펼쳐진 그런 풍경이 정말 변한 그런 해변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백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화순환 방파제 공사를 한 뒤에 이 황우치 해변 모래 언덕이 파도에 빠르게 침식이 됐습니다. 백사장의 모래가 쓸려나가 버렸고요. 모두요. 그 넓은 백사장의 땅바닥, 지반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황우치 해변이 그럼 다 모래가 쓸려나가 버릴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름의 어떤 노력은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물속에 방파제도 공사했습니다. 이게 한 1700억 그렇게 두기를 했는데. 기억납니다. 170억 정도 180억 정도의 이 공사를 했는데 또 백사장 보건사업도 펼쳤습니다. 모래를 갖다 쏟아붓는 보건사업도 펼쳤는데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주도정이 황우치 해변 백사장을 복원한다면서 지난 2018년 황우치 해변에 22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 22만 입방미터. 일반 레미콘 차량 한 대가 6 입방미터입니다. 이 레미콘 3600대에 달하는 그런 분량을 황우치 해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우치 해변 백사장 보건사업 직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죠? 이 레미콘 3600대 분량에 달하는 모래 대부분이 보건사업 종료 약 두 달 만에 파도에 모두 쓸려나갑니다. 대부분. 두 달 만에? 네. 레미콘 3600대 분량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쓸려나갔으면 그 많은 모래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이 쓸려나간 모래들 어디로 갔을까? 마을 어장을 덮쳤습니다. 네. 말씀드리려면 풍광도 망가졌고 바닷속 어장도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 같은데요. 네. 지난 2019년에 용역을 맡아서 수행한 한국항망기술단은 태풍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강한 해빈류로 인해서 황우치 해변에 모래가 쓸려나오고 화순항 방파제 인근에 조류를 타고 사계리어장 부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계리도 날벼락이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황우치 해변에 갖다 부은 모래가 이웃 사계리어장을 덮었다는 거잖아요. 네. 사계리어장과 또 화순이 어총관리하는 그 어장도 덮쳤는데요. 용역지는 황우치 해변에 단기간에 많은 양의 모래를 쏟아 부은 것이 화순항 내측에서 유출되는 모래의 양까지 증가시키면서 사계리어장이 퇴적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우치 해변에 모래가 유실되면서 주변 어장으로 쓸려나왔는데 보건사업을 한답시고 이 레미쿤 3600대 분량의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다시 갖다 쏟아 부었으니 그리고 이게 또 흘러나왔고요.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일은 이렇게 벌어졌고 대책은 없습니까? 네. 토목 사업들로 인해서 악화된 문제를 또 다른 토목 사업으로 풀어내게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삽질의 삽질 그런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용역진은 모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는데 또 다른 토목 공사를 제시했습니다. 화순항 내 해경부도 옆에 방사제 그러니까 모래 유출을 막는 방파제를 설치하거나 화순항 방파제를 타고 흐르는 조류 속도를 줄이고 또 수심을 낮추기 위해서 화순항 외측에 바다숲 조성을 제시했는데요. 바다숲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인공 구조물들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야기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즉 화순항 방파제를 그대로 두고서 또 다른 토목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방파제 때문에 방파제 원체 길거든요. 800m 이상 가까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해결이 요원하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을 원복하거나 그런 사례 정말 없거든요. 이 부분 이미 해경부도까지 건설되어 있고 그런 부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제주도 천일 관광지 화순 그리고 용머리 해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어민들은 그러면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어장 황폐화 원인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정의 책임도 부각이 되었고요. 그냥 자연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피해보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해양항망과 관계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화순어촌계장 그리고 사계어촌계장과 약정서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어업 피해조사 용역 내년 초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번 용역의 의미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관심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포화로 인해서 바다 환경이 악화된 다른 지역의 어민들도 이번 피해보상 결과를 유의깊게 바라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은 화순금모래해변과 황우채변 두 곳에 빼어난 해수욕장을 잃게 되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무투표 교육위원장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장 얘기하시는군요. 제12대 제주도의 교육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김창식 의원이 확정됐는데요. 제주도의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았고요. 만장일치로 김창식 의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교육정치라는 것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된 그런 대목입니다. 김창식 의원은 잠깐 배경 설명해드리자면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퇴를 했었거든요. 교육위원회는 단일화를 거치면서 고창권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 지금 김광수 교육감이 됐습니다만 김광수 후보의 2차 단일화가 있었는데 2차 단일화하면 본인은 절대 인정 못하겠다고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은 김광수 교육감 후보로 단일화가 됐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다시 교육의원으로 출마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저렇게 그런 행보들 많은 비판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올 위원장이 됐고 네. 이번에 교육위원들 물갈이가 상당히 이뤄졌거든요. 김창식 위원장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창식 위원장 아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를 한 교육위원으로 도전을 했는데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투표 없이 당선이 됐고요. 그런 문제 무투표 당선 문제 교육위원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기도 했었거든요. 교육위원제도 폐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무투표 당선자인 김창식 의원이 아니라 경쟁을 거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 결국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나요. 네. 몇몇 교육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내부에서도 좀 여러 얘기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도 해달라. 안 해주죠. 네. 끝까지 이렇게 입을 좀. 다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든 김창식 위원장 체제로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꾸려지는데요. 김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견제와 소통의 조화 속에서 상호발전적 동반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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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